호쏠 씻다! 졸았구나야! 아니 진짜... 나는 그래도 행복한거야! 여기서 뜨는 호쏠 붙었단 가게에 왔음! 나는 지금 살기에 만족하거든. 너무 좋잖아. 누가 그러더라고. 장사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달리는데 안 힘들지 않냐고. 어? 아... 너 이랬지. 재밌는데 이거 너무 재밌잖아. 아... 아뇨. 주안이랑 이렇게 통화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. 이주안이가 참... 참... 대단한 사람이야 이주안이. 야 나 저기 60mm... 야... 지금 난 X될 뻔했다. 60mm 보다. 아... 밖으로 팔뚝바란 거... 아 우리 막... 우리 친구 지구... X될 뻔했다. 60mm... 60mm... 아... 애들이 있었어. 애들이 있었어. 애들이 보면... 보면... elp 을 사지... 됐다 봤어. 대단해. 조진아. 도움말과 spring